103.5 도배밤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돈이란게 잃으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치밀죠 우리의 목돈을 사소하게 한 코너입니다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사기 실화 걱정 목돈지킴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승재현 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무더위에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죠 제 머릿속에는 목돈지킴연구소밖에 없죠 제가 돌아온 목돈지킴연구소인데 어떻게든지 우리 청취자분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불철주야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대서입니다 체질이요 우리 승위원께서는 좀 더위를 많이 타십니까 아니면 저는 별명이 난로맨이었습니다 난로맨? 그런 별명은 처음 들어봐요 여러 별명이 있었지만 너 난로맨이야 난로맨 이런 거는 뭐 급조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진짜 아니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하여튼간 난로가 없으면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출근을 하면 그 앞에 같은 저희와 동료이신 경비 선생님에게 제 방만은 먼저 좀 난방을 여어주세요 제가 보통 이렇게 굉장히 일찍 출근하는 편이거든요 뭐 겨울이나 여름이나 전부 다 7시 특혜를 요구하신 거예요? 아니요 7시에 이제 출근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장 중간에 히팅을 좀 빨리 해달라 그리고 제 방에는 언제나 주머니 난로 손으로 갖고 있는 난로 뿐만 아니라 히트하기 이런 게 겨울이면 한 두 개 세 개가 돌아가고 있어서 추위는 많이 타는데 더위는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으니까요 에어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여름이 오히려 좋은 거네요 여름은 너무 좋죠 여름은 그냥 벗으면 되니까 그렇다면 이런 대서 요즘 한여름에 우리 승재현 위원이 좀 걱정하는 건강상 부분은 모든 게 다 걱정이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갱년기가 남성 갱년기 그럼요 괜히 막 이렇게 가슴이 뛰고 괜히 뭐 이렇게 작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특히 뭐 드라마를 보실 때 눈물이 떨어지니까 그럼요 이게 뭐 이상한 땡땡땡 변호사 보면 계속 울어요 울어요 어느 대목이 그냥 고려만 지나다니면 울어 그게 감정이입이 되니까 아니 그 울 건 별로 없는데 아니에요 그거 보면 진짜 울 수 있다니까 그거 기억 안 나세요 탈북시민이 와가지고 그 시민이 처벌받고 있으니까 빡 하면서 저는 뭐 그 사람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성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막 눈물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갱년기가 가장 무섭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우리 댕댕이를 키우시나요 그럼요 교감이 가장 많죠 현재 그럼요 유일하게 내 마음을 달래주는 건 그 댕댕이가 제 얼굴을 핥는 순간 그때도 눈물이 나죠 얘만 내가 열심히 있는 걸 위로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런 순간이 가끔씩 있죠 산책도 나가시고 그럼요 댕댕이는 제가 새벽 2시에 나와도 저를 반겨주고 제가 새벽 2시에 나가도 같이 나가자고 이야기하는 친구인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성 갱년기 남성과 함께하는 댕댕이는 정말 산책이 지겹다 매일 매일 산책을 다니니까 그 댕댕이의 속마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또 나가 댕댕이가 안 나가려고 하죠 그렇구나 새벽도 데리고 나가고 밤도 데리고 나가시니까 이거보다 또 하나 요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 원고를 제가 이제 우리 동료 작가님하고 같이 이렇게 보는데 이게 프린트를 해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글자가 보이는 네 네 노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눈에 관련된 안과 질환이 지금은 제일 큰 걱정이고 약간의 당뇨 기운이 있으면 이런 어떤 눈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좀 심각하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이나 갔습니다 안과는 아 그러셨구나 네 노안이 너무 심하고 비문증에다가 아이고 오른쪽 끝이 번쩍대는 아 섬광에 비치는 그래서 갔더니 어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런 겁니다라는 거 아니 너무 당연한 듯한 선생님이 이제는 뭐 그냥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시청자 청취자들 몇 빨리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늘과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이 본론 본론을 가죠 오늘 사건이 실은 눈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손보험 들고 계시면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내장 수술 이거 실손보험으로 가능하니까 실손보험 좀 적용해서 백내장 수술 받는 거 어때요? 라고 많이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권유받았었을 건데 그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예 작정하고 권유하는 백내장 안과 이게 특정 몇몇의 안과에 해당되지 정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우리 환자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는 분인데 이런 병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환자 유치 담당 마케팅 직원을 아예 채용을 했는 거예요 채용해서 백내장 수술 시 실손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또 진료비 일부를 상품권, 숙박권,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혹하지 않으세요? 내가 실손보험이 있는데 땡진 한 푼 안 든대 그런데 땡진 한 푼 안 드는 것뿐만 아니라 숙박권을 준대 그리고 나에게 교통권을 주고 현금으로 페이백을 해준대요 페이백이네요 그야말로 이거 되게 실손보험 들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혹적인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과잉진료가 된다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금전을 통해서 이익을 가는 거는 그 실손보험 전체의 보험금에 가입자들에게 가입자들에게 도덕적 K가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보험료 인상에 그렇죠 그리고 실손보험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집중하는 이 사건은 백내장 수술 후 과다 의료비 영수증을 발행해 환자로 하여금 과다 보험금을 받도록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리베이트가 나오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의료비로 받은 금액 일부를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도록 한 보험사기 사건입니다 그런데 백내장 수술도 실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것도 있고 아예 실손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급여와 비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급여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초점을 하나로 맞추는 수술은 급여 대상이 돼요 단초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초점이 아니라 다 두 개 세 개 이상 멀티로 초점을 맞추는 건 비급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병원에 진짜 다 초점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다 초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병원에서는 자기적으로 이러한 비급여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또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도록 영수증을 높게 발행해 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의료비는 10만 원이면 되는데 우리가 실손보험 하려면 그 영수증이 필요하잖아요 거기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실손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영수증에 100만 원 찍혀 있으면 100만 원이 의료비로 지급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자기의 실손 세대별로 해서 나오겠죠 그렇죠 다 나오기도 하고 60%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그 보험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러다 보니까 과잉진료를 하게끔 만든 병원이 사실상 가장 잘못된 병원인 거죠 그게 제대로 되면 영수증만 발행했다면 뒤에 리베이트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사기는 이 병원이 이러한 영수증 과다 청구를 했다는 의미에서 환자분의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환자분도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면 공무원은 될 수 있지만 병원이 이러한 어떤 실손 보험금을 이용한 병원으로 사기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실제 어르신 중에 백내장이시고요 또 다초점 수술이 필요하면 그건 걱정이 없는 거죠 그렇죠 비급여로 당연히 받으시고 권리를 찾는 건데 권리를 찾고 그 정확한 의료비가 정확히 산정되면 당연히 내가 든 실손보험에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이제 정철정 소장님하고 저하고 짜는 거예요 저도 2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걸 알리면서 이거를 50만 원 영수증을 만들어서 그 30만 원을 정 소장님 15만 원 승재현 15만 원 이렇게 갖는 거죠 아예 백내장이 아니 수술이 필요 없는데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게 앞에 있는 의료 진단서조차 위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맹점에 나이가 들면 아까 섬광도 비치고 저희들 로안이라서 눈이 자연스럽게 안 보이는 일반적으로 백내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나이 또래의 분들을 대상으로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있는 수술을 받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저도 손해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수술 받고 그러면서 그 수술 받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높게 측정해서 현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이 마케팅이 이 의료를 모집하는 사람이 했다는 거니까 마케팅 직원이 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기도 한데 저는 농내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백내장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완전히 넘어간 거 사기 쪽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보험사들이 알겠죠 그렇죠 보험사 중에서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경찰청까지 보험사기 대응을 하는 기관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백내장만 집중해서 보험사기를 조사했는 그 결과 백내장 어떤 포상금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과잉진료하는 병원이 있으면 우리에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하면 우리가 포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35개 안과병원에서 60여 건의 보험사기가 신고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듬 말씀 대부분의 안과는 굉장히 선량한 안과인데 환자분들도 아프신 거군요 그리고 당연히 아프신 건데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한 병원과 거기에 부안해동하신 환자분들이 계셨고 그 환자분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의로운 또 정의롭다고 말하기는 좀 정의로운 분들이겠죠 정의로운 분들은 이렇게 신고하셔가지고 이런 어떤 잘못이 있다라고 보험협회에 신고하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유형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백내장 관련해서 어떤 백내장 범죄 과잉진료의 유형을 보면 첫 번째 과잉수술이 12건 수술을 그냥 해버리는 그렇죠 수술을 이제 과잉수술을 하는 거고 제가 제일 이제 걱정하는 게 허위입원 그리고 아까 과다 영수증을 과다 금액을 청구하는 허위영수증 그래서 기타 그러니까 허위영수증 빼고 기타가 한 34건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익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브로커가 브로커 등장 브로커 등장 브로커에게 환자를 유인하는 가격으로 주고 또 환자들에게 이 일정 금액을 페이백 해줬다는 거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통과 숙박 제공도 있었다는 겁니다 브로커들이 주로 이거 어떻게 할까요 또 한번 연기력 한번 보여주시죠 마케터 브로커들인데 안녕하세요 소장님 요새 좀 잘 눈이 보이시나요 눈이 너무 침침합니다 그렇죠 저도 눈이 너무 침침했는데 알고 보니까 백내장이더라고요 이게 백내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당연히 수만되는 질병이에요 근데 제가 몇 번 우리 소장님 모시니까 실손보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전 아주 옛날 거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실손보험으로 해결되는 거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과제 잡듯이 백내장 수술 한번 받으세요 이거 실손보험이면 100% 실손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제가 지금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면 어차피 백내장은 생기는 거고 지금 수술해놓으면 앞으로 20년은 멀쩡한 거예요 아프고 난 다음에 하실래요 지금 당장 실손보험 있을 때 하실래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해주니 병원 너무 먼데요 저희가 차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교통수단 저희들이 특정 SNS에 블랙이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동원해서 드릴 테니까 방송에 와야 되는데 여기 수술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집 갔다가 이러면은 그러면 이거는 그냥 소장님하고 저하고 친하니까 아주 친하니까 제가 이렇게 수술비용 일부를 페이백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방송 한번 출연하신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출연하는 비용 우리 실손보험에서 페이백 해드릴 테니까 아니 근데 잠도 제가 집 갔다가는 못 와요 수술하고 아 그러면 이 근처에 호텔 호텔이요? 네 호텔 하나 5성급 호텔 딱 자리 잡아드릴 테니까 방 잡아드릴 테니까 걱정만 마시고 그냥 오세요 오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러면 그냥 수술 받겠네요 백내장 수술 받아버리겠습니다 저도 그냥 마케터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그 사람을 올감해서 수술을 받게 만들면 병원도 엄청난 이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병원에게 이득이 주어지는 한 이러한 어떤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고 그 권유함으로써 아까 말씀했다시피 과잉 수술이라든가 과잉 입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허위용 수정 발급을 통해서 당사자들끼리의 리베이트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 거죠 특히 보험사기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특히 브로커들이 많이 지금 개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안과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절대로 브로커를 사용해서 이렇게 의료를 권유하는 건 절대 불법이고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 검거 건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한 1193건 정도 되어 1193건에 2658명이었는데 이거 놀라지 마십시오 2021년에는 3배 이상 늘어납니다 3361건에 11491명이나 이 보험사기에 개입돼서 검거되는 건수가 되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거 건수는 약 한 3배 정도 그다음 검거 인원은 한 4배 정도 늘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브로커도 이제 팀이 꾸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실손보험 그러니까 딱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해서 이건 필요한 수술이다 이건 어차피 받아야 되는 수술이니 지금 받으셔라 이 이유는 실손보험 없으실 수도 있고 실손보험의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다 지금 우리 병원에서 가장 이 수술을 많이 했고 또 선생님도 이 수술에 손이 익숙하기 때문에 절대로 선생님의 기술을 따라갈 다른 안과 선생님은 안 계신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백내장 수술 한 달에 300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만큼 손기술이 좋겠느냐 우리한테 받아라 그런데 불편하시면 우리가 교통도 제공하고 속박도 제공하고 그다음 일정 부분 비용도 페이백 해드리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보험사기는 진짜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요 이은혜 사건 거기에서도 질서장하고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당국에서도 나서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어떤 대응책들이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거는 내부자 거래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해생명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보험사기를 건전하고 또 건전한 어떤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내장도 포함시켜서 아까 신고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 백내장뿐만 아니라 하이프라고 또 갑상선이라고 도수치료 미용성량까지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지금은 갑상선 수술이 많이 줄었지만 또 옛날에는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데 또 이게 과잉진료가 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고를 할 때 신고보상금이 있다는 거죠 신고보상금이잖아요 이제 결국 내부자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도수치료를 받아야 되냐 아니냐 신고보상금은 얼마입니까 물론 이게 신고보상금 때문에 이런 걸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자가 그러다 보니까 신고보상금은 기존 최대 3천만 원이었거든요 이걸 최대 5천만 원까지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어떤 보험사기를 건절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포상금을 선직업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선직업하고 유동인구와 많은 강남이나 광화문 등에서는 이러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아프신 분 반드시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실손보험금 들었으면 내가 권리 행사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악용되고 과잉되는 경우는 꼭 신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들고 있는 실손보험금 전체 가입자의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돈지킴 연구소 승재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